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X3 M 3.0 컴퓨티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2년식 주행거리는 2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대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7.66으로 95%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손잡이란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이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 6.95로 90%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 해주시면 잡아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차량 배기음 들어볼게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축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하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3,596km 주행했습니다 핸들 해볼게요 패드 시프트 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HUD 작동도 잘 됩니다 썬네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 기능 후진 보조 장치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고요 오토 스탑, 스타트 버튼, 주행 모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버튼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양쪽 다 있습니다 가운데 컵 홀더 이용도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네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2열 선 루프 되어 있습니다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엔진 룸 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화보 점검 잔해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화보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 룸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X3M 3.0 컴피티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